밀고자도 들어가있고 승마전에서 요원은? 커넥이라고 생각하면 요원은 그닥 이제 식인꽃이 없기 때문에 그래, 초반에 하수인 좀 깔아야 돼 사납고인 대처하려면 걱정하지마 참맛고인 대처하러 갔는데 이쁠이 한미 저게 뭐... 원호도 사토냐 쟤는 잡을 필요 없고 일단 사짜리 나가 있어서 사나 거인 나와도 처리할 수 있고 졸개 나와도 깐 다음에 혼자로 하면 되고 산 거야 졸개 쓰기 싫다 근데 쓰기 싫다 나이스 나이스 이제 한 번 가봅 이 쟤는 죽게 변신하면 일단 17 데미지? 12 더하기 5 17 데미지 까진 있네 11데미지 유튜브 제다 컴보 카드 남은 거 아니에요 엄청 고민하네 아 무섭다 아 이번 타네 할게 없네 이거 깠는데 누가 감이 나오면 괜찮거든 또 자를 수 있어서 근데 누가 감이 이미 하나 나왔고 확률상 안 나올 확률이 높아서 달려야 할 것 같아 4, 5, 6, 7, 8, 9, 10 망가짐 섞으면 19 데미지 19 데미지 아 근데 제 손에서 노는 카드 많은 걸로 봐서는 있을 것 같아 세트가 큐브를 먹고 피 채우고 도저가 원래 주파전 잘 안 쓰지 템포대가 아니면 혼자리 있으니까 있을 거야 없다고? 없어?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약이 아직 손에 없어 그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네 그래도 야 이거 혼절 무서웠을텐데 하나 빠졌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했네 그 점은 다음 산에도 힐 없으면 끝은 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10만 하라는 게 문제지 죽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5 힐인데 내가 19 딜까지 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21 딜 2 딜 어디서 찾니 5 6 7 7 8 10 10 4 9 흔히 0 1 2 2 2 3 예전에 수리만리도적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타오리산이 있어서 괜찮았어 전판 가짓잔 없이 이겼네 이번엔 들어갔다 진짜 이걸 어차피 상대쪽에서 정리를 하거든 구조적인 역량 특성상 자기가 잡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자위대님 자위대님 아 쟤 산거 있는데 칼로 갑시다 다행히 혼들이 나왔네 역시 산거는 있었다 근데 지금 혼자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내면은 집을 쓰고 턴이 넘어.. 어우 사약 좋아 집을 쓰고 넘어갈 것 같거든 그럼 또 가짓잔 맘과 칼부같은거 하면서 어그로 끌고 저렇게 흰색으로 주문석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가놓은거 나중 되면 이거 더이상 못 때릴 수도 있어 때려놔요 주문석이 사코야 사코 쓰면 또 암꽃도 못 못할걸? 동전 주문사기야? 뭔가 해버렸네 게다가 7뎀 보자 5뎀이지 11뎀이지 14뎀이지 14뎀 8마라 14뎀 희생의 서약 있니? 아까 하나 탔는데 있니? 어? 끝났잖아 여기서 명시를 치네 야 도적 딜 너무 무시한다 저기서 명시를 치냐? 아 근데 진짜 신기꽃 하나 넣어야 되겠다 코볼트 하나로 줄이고 몰록 기사보다 신병 기사가 약간 반반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굳이 진코를 두장 낼 필요는 두장이면 좀 좋긴 한데 한장 줄여도 될 것 같아 진코를 하나 진코를 바꿔야 되겠다 다 해도 다 해도 될 날 수 있다 잃고 신 것만 해도 나는 기분이 좋아 희생의 서약을 치러야 되겠다 희생의 서약을 치러야 되겠다 말리고스는 딱 킬각 그거밖에 안되더라고 정리용으로 쓸 수 있는 건 뭐 비치두루전 정도? 말리밤과 칼부? 근데 요즘 비치두루가 자연화 자연화 쓰더라고? 몇 번 만나봤는데 그래서 별 소용이 없어 짚을 빼러 갈까? 짚을 빼러 갈까? 짚을 빼고 얘 내고 이거부터 내잖아 이거 내고 그 다음 턴에 뱅크를 하는 게 낫겠다 정말이 다가온다 정말이 다가온다 충격적이군 이거 낼게요 다음 턴에 봐봐 혼절이 필요해 혼절이 필요해 그래서 얘 죽여서 한 장이라도 더 보는 게 안녕하세요 신꽃이랑 역할 겹치는 거? 혼절에 가깝지 혼절 혼절 두 장에 신꽃 한 장 난 이게 딱 좋은 거 같아 뭐 이제 5코 플레이 센걸 하나도 못했네 뭐 한 가지만 안 쓸게 가짓이랑 써야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거 신꽃 한 장 신꽃으로 바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하려면 아예 팔도레이를 신꽃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야 쟤는 패가 어떻길래 서약이네 버티는 식으로 가는 거야 종말이 주장 내는 의미가 없잖아 쟤 그러면 종말이 주장 냈으면 오프에 졸개라던가 사낙거인이라던가 내야지 해야될 해야될 또 사야? 누가 감히 뭐 안 써도 되겠는데? 안 써도 되겠는데? 뱉뱉뱉뱉 좀더 굳ack 어흐 어허어 비싼 자네 상대 덱이 좀 허술해서 쉽게 이길거같아 산거 안쓰는 버전인가 종마리 넣고 비삼자 넣고 하면은 9,000? 문제없어 모두 산거 있네 흐흐흐 산 거 있네 무슨 산 거를 7코엔 해 4코 적어도 4코엔 내야지